넌의 차이가 우러워 그런데 내가 그래서 고백하나 하자면 아까 처음에 가사가 벗기려고 하지만 나의인지 너의인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나랑 너의 중간 말을 했어요 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너의 까맣olly 아 너의구나 그러면 이전은 나의 겠구나 그렇게 써야겠습니다 아 그렇게 헷갈려요 비버 청춘도 가사형이 지금 똑같은 거 두 번을 가지고 아 진짜 정말 프로봇탑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막 저희가 후자 틀을 하게 되면은 24곡을 하거든요 아무리 이게 다 두리곡이라고 해도 이게 정말 문장으로 따지면 이게 몇 문장이 됐어요? 책 한 번에 다 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 좋은 생각 요만한 거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 책 한 번 외우는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마지막 앵코를 좀 기계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자윤진 샌니는 이게 뜻이었고요 샌니스트 마지막 곡 좋다 좋아 마지막 곡 더욱 떠시는 앵콜 무대로 들어오고 돌아올게요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 곡 혹시 저희 노래를 잘 모르고 오신 분들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혹시 몰라요 이거 네 지금 속으로 굉장히 찔리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A 아니라고 할 때 나도 이렇게 왜 선뜻 손을 내면 못하지 라는 마음의 자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 네가 아무 생각 안 돼 같이 너무 좋아 네가 아무 생각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어깨춤은 음 출 수 있는 사람은 네 여력이 된다 내가 여기서 충분히 뭔가를 밟을 수 있겠다 아니면 팔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동시에 움직이면 이렇게 아 다 같이 같이 움직이면 뭐 아무런 부딪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네 그냥 뭐냐면 자동차가요 아 맞아 야 나도 가면 차가 막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차가 그 많은 차가 정말 똑같은 속도로 100km로 움직이면 차가 안 막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비싼 논리인데 이것도 과연 그게 될 수 있을지 다른 거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차가 정지신호 이렇게 멈춰있잖아요 어 그 대기차가 많은데 출발할 동안 앞에 차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너무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빨간불이 팔 다 끼는 순간 브릭크 타놓으면 진짜 아니 비슷한 거네 어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만져버리네 아 지옥 미안해 미안해 다음 곡 마지막 곡이죠 좋다 좋아 그래드 이론으로 감사합니다 kan j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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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빨개지고 많이 나해지고 그댄 나를 보고 나도 그댈 보고 심장은 못 죽어 시간은 되고 그댄 나를 보고 나도 그댈 보고 그댄 목숨은 내 몸 안에 희망하고 희망한 희망한 내 머리에 희망하고 희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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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너무 좋아요 난 안 봤지 내가 그가 없을 건 가물쇼 아닐까 가물쇼 아닐까 ление 너무 부러지니까 가물쇼 아닐까 아이쿠 나의kel 난 안 봤지 내가 아름다울 까짓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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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